3시에서 5시 사이 도종환 3번 나무 잎 한쪽이 고추잠자리보다 더 빨갛게 물들고 있다. 지금 우주의 계절은 가을을 지나가고 있고 내 인생의 시간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와 있다. 내 생에 12시에서 1시 사이는 치열하였으나 그 뒤편엔 벌레 먹은 자국이 많았다. 이미 나는 중심의 시간에서 멀어져 있지만 어두워지기 전까지 아직 몇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이 고맙고 해가 다 저물기 전 구름을 물들이는 찬란한 노을과 황호를 한 번은 허락하시리라는 생각만으로도 기쁘다. 머지않아 겨울이 올 것이다. 그때는 지구 북쪽 끝에 얼음이 녹아 가까운 바닷가 마을까지 얼음 조각을 흘려보내는 날이 오리라 한다. 그때도 숲은 내 저문 육신과 그림자를 내치지 않을 것을 믿는다. 지난 봄과 여름 내가 굴참나무와 다람쥐와 아이들과 제비꽃을 얼마나 좋아하였는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보낸 시간이 얼마나 험했는지 꽃과 나무들이 알고 있으므로 대지가 고요한 손을 들어 증거해줄 것이다. 아직도 내게는 몇 시간이 남아있다. 지금은 3시에서 5시 사이 4시 사이 4시 사이 5시 사이 4시 사이 conteúdo ila 4시 사이 7 boxes 아멘 아멘